5. 정동교의 언덕을 내려와 덕수궁 돌담길을 그는 터덜터덜 걸었다. 5. 정오를 막 지난 햇살이 목덜미에 내려 꽂혔지만 구태여 그늘을 가려 걷진 않았다. 대학 동창과 헤어진 직후였다.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 그와는 대학 시절 2년간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허물없이 지냈다. 5. 사회에 나와선 1년에 서너 차례 만났을 뿐이었다. 특별히 소원해질 까닭은 없었다. 5. 단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랐고 서로의 삶에 분주한 탓이었다. 6. 친구는 삼계탕을 절반쯤 먹었을 때 말했다. 7. 생각나니? 이틀을 꼬박 굶고 라면 여덟 개 끓여 먹었던 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리워. 7. 지독한 가난뱅이 들였다. 친구는 그 시절을 그리움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7. 가난한 과거가 추억이 되기 위해선 오늘의 풍요함이 뒤탈하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8. 친구는 가난 탈출에 성공했다.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46평 아파트에 살았고 남대문시장의 점포 두 개를 소유했다. 9. 그런데 줄곧 앓는 소리였다. 친구의 말은 어김없이 경기 불안과 연결되었다. 9. 친구가 줄지에 그 옛날에 가난뱅이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10.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치솟아서 소비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는 계속 고개를 주억거리며 친구의 경제 진단을 들었다. 10. 빌어먹을 경기부랑 타령은 집어치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잘 참아냈다. 10. 너한테 돈 빌리러 왔다. 아이 치료비가 없어. 11. 그 말마저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11. 오늘은 헬스크럽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되겠는걸? 11. 친구는 물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말했다. 12. 이내 친구의 얼굴은 뚝배기에 달라붙은 닭기름처럼 땀으로 번질거렸다. 12. 참, 아이는 어떠니? 13. 뒤늦게 생각난 듯이 친구가 물었다. 14.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친구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14. 야, 등 건강이 최고야. 돈은 그 다음이라고.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자. 15. 친구는 구두 끈을 맺고, 그는 달리 끈을 맬 필요가 없는 신발이었다. 15. 삼계탕 두 그릇 값을 지불한 그에게, 친구는 15. 잘 먹었어. 라며 툭 어깨를 쳤다. 15. 그는 다부지게 마음먹고 입을 열었다. 16. 차 한잔 할까? 16. 들어가 봐야 돼. 광고대 행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16.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안하다. 대신 내가 다음에 근사한 데 가서 한 잔 살게. 16. 그는 떠나가는 친구를 오득허니 바라보다 돌아섰다. 17.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길을 나선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었다. 17. 덕수궁 앞에 이르러 은행나무 가로새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8. 햇살이 눈을 찔러왔다. 19. 단지 햇살 탓인 양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19. 하루에 열 번 이상은 하늘을 쳐다보자. 19. 열 번 이상 하늘을 보지 못한 하루라면 그 하루는 헛되게 산 날이다. 20. 대학 시절 책상 위에 붙여놓았던 다짐이었다. 21.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22. 성실함을 앞세운 것도 게으름을 경계한 바도 아니었다. 23. 세상에 기댈 언덕 하나 갖지 못한 자가 쉽사리 빠져들 함정은 타협과 비굴이었다. 23. 홀로 살아내야 할 세상이므로 스스로 상처입히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안간임이었다. 24. 세월의 물살에 시달리면서도 용쾌 살아왔다. 25. 기슭을 떠난 한 알갱이의 모래가 하구의 모래톱에 쌓이듯 한 여자의 남편이 됐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25. 남편과 아버지로서 때로는 타협했고 때로는 비굴을 자처했다. 26. 또 누군가의 가슴에 못 박는 짓도 했으리라. 27. 진작 그 여자를 떠나보냈다. 28. 아이마저 떠나보내게 될지 몰랐다. 29. 어느덧 하늘조차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없었다. 30. 어깨 대고 말았다. 31. 참담함으로 고개 숙인 채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다. 31. 노트북 가방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렸다. 31. 여진희. 달리 번호를 알 사람이 없었다. 32. 핸드폰은 열댓 번 울리다 툭 끊어졌다. 32.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33.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혼자 말을 중얼거렸다. 33.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넌 어쩌고 있었지? 34. 개나 먹으라고 던져줘야 마땅할 자존심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했어. 34. 울며 매달리란 말이야. 34. 그는 핸드폰에 숫자 하나하나를 힘주어 눌렀다. 35. 곧 친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5. 금방 헤어져놓고 웬일이야? 36. 돈이 필요해. 네가 빌려줬으면 좋겠다. 36. 거기까지 말해놓고 그는 속말을 삼켰다. 37. 너도 알잖니. 너 말고는 손벌릴만한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거. 37. 돈? 불황전이라면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엔 돈이라고는 싹수도 못 보겠다. 38. 나도 빚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 38. 차라리 친구의 말을 믿자. 39. 덜 비참해지기 위해선 친구가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자. 39. 그리고 감사하자. 왜 돈이 필요한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39. 녹차 좋죠? 녹차라는 게 갈수록 푹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40. 민과장의 녹차 예찬이 한동안 이어졌고 그는 불길한 예감에 줄곧 시달렸다. 40. 예전에도 혈액종양내과 민과장의 진료실에서 두 차례 녹차 대접을 받았다. 41. 두 차례 모두 아이의 재발을 통고받았다. 41. 어때요? 42. 좋다고 그는 서둘러 대꾸했다. 42. 녹차든 자판기 커피든 무슨 상관이랴. 43. 속도 모르고 민과장이 녹차 이야기를 이어갔다. 43. 지리산 우전 중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무양차입니다. 44. 민과장은 녹차를 필미삼아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44. 선뜻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45. 그가 먼저 망설임을 떨치고 입을 열었다. 45. 절 찾으신 이유는? 45.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던 민과장이 말했다. 45. 백혈구 수치가 좀처럼 잡히질 않는군요. 45. 얼마입니까? 24,000입니다. 제 입원할 당시 백혈구 수치가 6만이었고 그 중 90%가 악성이었다. 45.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수치가 떨어지더니 보름 전부터 꿈쩍도 하지 않았다. 45. 2만 4천이라면 그간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인 셈이었다. 45. 항암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인가요? 45. 결국 강도를 높여 투약해야겠죠. 46. 솔직히 약물치료와 방사선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듯합니다. 47. 그는 앞니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47. 민과장이 견눈질로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48. 완전 관해가 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재발했어요. 49. 유독 다음이에게만 일어난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죠. 49.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49. 제발 제발을 반복하면서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겠죠. 49. 기존의 방법에만 매달리다가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9. 한계 상황. 시안보 삶의 선고. 익숙한 말이었다. 50. 이제 단련될 만도 한 위협이었다. 51. 그럼에도 달궈진 쇳덩이를 정수리에 올려놓은 양, 그는 한급히 물었다. 51. 항암제도 방사선도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51. 저혈모 세포 이식. 흔히 골수 이식이라고 합니다. 52.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돌려 말한 셈이라고 그는 이해했다. 52. 저혈모 세포 이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3. 첫째, 자가 이식. 54. 자신의 골수를 채취한 후 다시 이식하는 방법으로 아이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54. 둘째, 혈연 동종 이식. 55. 형제나 자매 중에 조직접합성 항원이 일치할 경우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역시 아이에겐 덧없는 이야기다. 55. 마지막으로 비혈연 동종 이식은 타인으로부터 조직접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골수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 55. 성공 확률이 혈연 동종 이식보다 떨어진다. 55. 골수 이식은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55. 이식을 받기 전과 이식 후 과정이 무척 힘겹습니다. 56. 이식 부작용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요. 56. 그러나 이제까지 약물 치료가 실패한 이상 담당으로선 이식을 권할 수밖에 없군요. 57. 물론 일치하는 골수를 찾을 수 있느냐가 우선입니다만 57. 얼마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57. 지금보다 몇 배 강도의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58. 방사선 치료도 경우에 따라선 국부가 아닌 전신 조사를 하겠고요. 58. 아이는 지금의 항암 치료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다. 59. 그런데 몇 배라니? 59. 불가능한 일이었다. 59. 아니 잔인한 짓이었다. 60. 더구나 전신 방사선 조사였다. 61. 완치된데도 아이로선 아버지가 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61.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61. 그러나 뜻과는 달리 물었다. 61.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61. 언제나 생존 가능성을 수치를 들어 설명하던 민과장이었다. 61. 사람의 생과 살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일까? 62. 의아해하고 붕괴하면서도 한편 그 수치에 매달려온 그였다. 62. 민과장은 그의 물음을 외면한 채 말했다. 63. 현재로선 유일한 완치 기회라는 겁니다. 63. 이식한 골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그걸 생착이라고 합니다. 64. 이식 후에 부작용만 극복한다면 백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4. 민과장은 분명 희망을 이야기했다. 65. 그는 희망의 저편 절망을 떠올렸다. 65. 이식한 골수가 생착하지 않는다면, 이식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65. 보호자께서 이식을 동의한다면 골수 은행에 일치하는 골수가 있는지 의뢰하겠습니다. 65.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65. 민과장이 안경을 벗어 렌즈에 묻은 먼지의 개수라도 헤아리듯 유심히 들여다봤다. 66. 그의 눈길을 피하려는 속셈이리라. 66. 그는 민과장 어깨 넘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66.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 석편 하늘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67. 민과장이 안경을 다시 썼다. 67. 그는 참아둔, 그러나 낯뜨거운 말을 꺼냈다. 68. 치료비가 어느 정도나 많이 듭니다. 69.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69. 그는 길이길이 음미해야 될 모양차를 단숨에 마시고 진료실을 나왔다. 69. 내 처 아이의 병실로 가야 마땅하건만 복도의 대기 의자에 앉았다. 69. 절로 눈이 감겼다. 69. 한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70. 진종일 파출소 앞에 우두커니 서있던 자신이었다. 70. 홀로 남은 자의 슬픔은 외로워서가 아니었다. 70. 어디로든 가야 하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을 때, 마지막 비상구를 물어볼 누구도 없다는 막막함이었다. 69. 뾰족이 간호사 누나가 있습니다. 70. 연필깎기에서 막 꺼낸 연필처럼 뾰족한 턱 때문에 내가 붙인 별명이랍니다. 70. 뾰족이 누나는 얼굴 못지않게 마음도 뾰족해요. 70. 뾰족한 마음으로 201호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죠. 70. 이번에는 아빠가 찔렸고요. 70. 아빠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70. 마침 뾰족이 누나가 성호의 혈압을 재고 있었죠. 70. 뾰족이 누나는 대뜸 아빠한테 소리쳤습니다. 71. 아저씨, 우리가 뭐 똥 치우는 사람인 줄 알아요? 71. 누구도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죠. 71. 다음이 아빠, 아니면 정선생님이라고 합니다. 71. 아빠는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71. 게다가 시인이랍니다. 71. 나는 우리 병실의 사람들,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들에게 시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72. 아빠는 자신이 시인이라는 것이 별로인가봐요. 72. 하지만 난 아빠가 아주 자랑스럽답니다. 73. 시인은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73. 뾰족이 누나는 그 잘난 턱을 치켜들며 말했죠. 73.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니면 간병인이라도 둬야 할 거 아니에요. 74. 세 번이나 똥을 쌌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74. 아빠가 계속해서 뾰족이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74.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도 했어요. 74. 아빠가 그렇게 많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죠. 75. 뾰족이 누나는 아빠의 아들에게 이미 욕을 바가지로 퍼부은 뒤였으니까요. 75. 그렇다고 내 엉덩이를 깨끗하게 닦아준 것도 아니었고요. 75. 아빠가 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76. 아빠, 나도 모르게 설사가 나왔소. 배가 아프지도 않았는데도. 76. 아빠는 몰끄러미 나를 바라봤어요. 77. 화를 내지도 않고요. 78. 하기야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답니다. 78. 아예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처럼요. 79. 그런 아빠가요. 이상해졌어요. 79. 미안해, 아빠. 다시 안 그럴게. 80.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요. 80. 아빠가 아무 잘못도 없이 뾰족이 누나한테 야단맞은 게 속상했거든요. 80. 똥을 싼 나로선 당연히 미안하기도 했고요. 80. 아빠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81. 미안하다고? 미안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81. 네가 지금 몇 살이냐? 81. 도대체 몇 살이기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81. 그만 숨이 탁 막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81. 아빠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았어요. 81. 두 눈에서 눈물이 새어나와 얼른 벽을 향해 돌아누웠죠. 81. 정글에 사는 카멜레온은 등 뒤까지 볼 수 있대요. 81. 툭 튀어나온 눈알을 뱅글뱅글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81. 난 카멜레온이 아니니까 아빠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없었어요. 81. 그렇지만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죠. 81. 한참 후에 병실을 나가는 것도요. 81. 아주 슬펐어요. 81. 슬플 때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81. 노력한다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죠. 81. 그냥 눈만 감은 채 왜 아빠가 화를 냈는지를 생각했어요. 81. 예전에도 똥을 싼 적이 있었고 그보다 심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81. 지긋지긋한 알력을 병기에 버리다 들켰고요. 81. 아빠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한 적도 있었답니다. 81. 하지만 언제나 빙글에 웃어주던 아빠였죠. 81. 엄마는 달랐어요. 81. 나는 옛날부터 실수를 많이 했어요. 81. 겁이 타면 넘어지고 음식을 흘리고 컵을 깨뜨리고 81. 하여튼 엄마 말대로 칠칠치 못한 아이였죠. 81.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엄마는 마구 화를 냈어요. 81. 한 번은 새로 산 소파에 토해서 심하게 배를 맞기도 했죠. 81. 엄마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81. 엄마는 필요없어 오래전에 결심했죠. 81.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81.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81. 어느 날부터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81. 아빠는 엄마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프랑스로 갔다고 했죠. 81. 아빠한테 지구본을 사달라고 했어요. 81. 지구본에서 프랑스를 찾아냈답니다. 81. 매일매일 프랑스를 바라보았죠. 81. 눈을 감고 지구본을 빙빙 돌리다가 손가락으로 찍으면 바로 프랑스였어요. 81. 거기까지예요. 81. 첫 번째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81. 지구본을 옆집 사는 아이한테 줘버렸죠. 81. 다음아, 다음아! 81.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81. 아빠가 나를 번쩍 안아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81. 그새 또 실수를 한 게 아닐까 81. 얼른 엉덩이를 만져봤죠. 81. 괜찮았어요. 81. 나는 환자복을 벗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81. 따뜻한 물줄기가 엉덩이에 쏟아졌어요. 81. 뾰족이 누나가 휴지로 대충대충 닦아냈기 때문에 엉덩이 꼴이 엉망이겠죠. 81. 아빠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해봤니? 81. 난 결국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잠이 들었죠. 81. 세 번씩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81. 다음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빠가 왜 모르겠니? 81. 그래, 다음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81.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말했지? 81.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한테 말이야. 81. 아빠는 그게 싫었단다. 81. 아빠 마음 다 알아. 81.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81. 고개라도 끄덕이려고 했죠. 81.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81. 세면대만 세게 잡고 있었어요. 81. 81. 언젠가 아빠는 말해줬어요. 81.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은 괜찮다. 81. 부끄러운 게 아니다. 81. 하지만 슬프다고 우는 건 남자답지 못한 일이다. 81. 언젠가 아빠에게 말해야겠어요. 81.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슬픈 게 훨씬 힘들고 81. 그래서 눈물을 참기도 어렵다는 것을요. 81. 아빠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81. 지금 나는 아빠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있답니다. 81. 아빠랑 함께 누워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81. 아빠는 늘 내 침대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보호자형 침대에 걸터앉아 일을 했어요. 81. 오늘은 웬일인지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놓지도 않네요. 81. 아빠, 일 안 해? 81. 오늘은 쉴까 하는데 아빠가 일했으면 좋겠니? 81. 나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81.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81. 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81. 하루 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81. 그때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아빠를 발견한답니다. 81. 그래요. 아빠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81.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81. 아빠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하고요. 81. 일만 하는 아빠에게는 일이 재미일까요? 81. 나는 벌써부터 궁금했던 꽃핀에 대해 묻습니다. 81. 꽃핀? 81. 아침에 사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81. 아아, 유나한테 선물한다는 그 꽃핀. 81. 아빠가 깜빡했네. 81. 괜찮아. 81. 하지만 내 입에선 푹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81. 내일이라도 유나가 문병으로 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81. 아빠가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81. 귀지가 있나 없나 보자. 81. 어제 팠잖아. 81. 그래도 어디 보자. 81. 아빠는 내 귀속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81. 굉장히 큰 게 있구나. 81. 너무 커서 나와줄까 모르겠네. 81. 나는 얼른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81. 귀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죠. 81. 귀지는 코딱지나 떼처럼 분명 지저분한 건데 81. 왜 큰 귀지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81. 어? 이런 게 나왔네. 81. 아빠가 손바닥에 올려놓은 건 귀지가 아닙니다. 81. 꽃핀. 깨알만한 유리구슬이 촘촘히 박혔고 81. 그 가운데 분홍빛 코스모스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 모양입니다. 81. 유나의 많기도 많은 꽃핀 중에서 이보다 예쁜 건 없겠죠. 81. 역시 아빠입니다. 81. 약속을 까먹을 리가 없죠. 81. 아빠는 나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꼭 지킵니다. 81. 한 가지만 빼고요. 81.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으마. 81. 지난번 퇴원할 때 했던 약속이죠. 81. 그렇지만 아빠의 잘못은 아니랍니다. 81. 어차피 아빠는 엉터리 약속을 한 거죠. 81. 내 병은 저절로 재발되었고 의사 선생님들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81. 난 꽃핀을 눈 가까이 대고 살펴봅니다. 81. 꽃핀을 꽂은 유나를 상상하면서요. 81. 다음에는 유나가 좋은 모양이구나. 81. 참 아빠는 누구나 유나를 좋아한다니깐. 81. 유나가 오기로 한 날이 언제니? 81. 그거야 유나 맘이지. 81. 유나가 안 오면 꽃핀은 어쩌지? 81. 온다고 했죠. 안 오면 내가 교회로 가면 돼. 81. 유나는 주일 학기에 빠지는 일이 없거든. 81. 교회에 가려면 퇴원을 해야겠구나. 81. 아빠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81. 다움아 하고 부릅니다. 81.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81. 난 계속해서 꽃핀을 봅니다. 81. 아빠가 한 차례 더 내 이름을 부른 뒤입니다. 81. 우리 퇴원할까? 81. 거의 매일 퇴원하자고 졸라댔어요. 81. 그때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아빠죠. 81. 실제로 아빠의 입에서 퇴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81. 가슴이 철렁합니다. 81. 난 재빨리 생각해 봅니다. 81. 아빠의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요. 81. 갑자기 치료가 끝나버린 걸까요? 81. 아니면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81.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81. 중요한 건 그래요. 81. 아빠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81. 퇴원해. 내일 당장. 81.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빠? 81. 끝끝내. 아빠는 대답이 없습니다. 81. 제 2장. 하지. 81.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 81. 아이의 침대 머리맛 벽에 볼펜으로 써놓은 글이었다. 81.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읽어낼 만큼 작은 글씨였다. 81. 소심한 성격 탓이었을까? 81. 아니, 너무 간절해 섣불리 드러내지 못했으리라. 81. 제 2번 한 날 아이가 물었다. 81. 아빠, 무슨 뜻이야? 81. 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81. 아이에게는 가혹한 내용이었다. 81. 다만 벽에 한 자씩 써놓으며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말자고 다짐했을 그 누구인가를 떠올렸다. 81. 그 누군가는 지금도 오늘의 각오를 되새기고 있을까? 81. 혹은 이미 어제 죽어간 이가 되어버렸을까? 81. 생각이 끝에는 아이가 있었다. 81. 그리고 아이의 기약 없는 내일 때문에 쓰라린 소구름을 토해냈다. 81. 죽음, 이 세상과의 작별. 81. 문을 열고 불쑥 나서듯 그렇게 죽음의 순간은 온다. 81. 그가 알고 겪은 죽음들은 늘 그러했다. 81. 군 시절 목격했던 오발 사건, 두 건의 교통사고, 81. 폐암으로 기나긴 세월 투병했던 친구 아버지마저 죽음은 한순간이었다. 81. 그는 죽음 너머 세상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81. 아이는 달랐다. 81. 난 아빠가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 81. 또 아이는 심히 걱정스러운 나치로 말하곤 했다. 81. 하나님을 믿지 않고선 천국에 갈 수 없어. 81. 사람들은 모두 죽잖아. 81.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해. 81. 저 세상에 대한 아이의 소망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81. 그 소망이 현지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81. 적어도 이 세상과의 작별에 대한 근심을 덜어줄 테니까. 81. 아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1차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81. 석 달 동안 병실에서 함께 생활한 영재의 영향이었다. 81. 그는 벽에서 시선을 거둬 아이를 바라보았다. 81. 새벽 여겨야 겨우 잠이 든 아이였다. 81. 밤새 알았다. 81.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간간히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수없이 토했다. 81. 그 와중에도 그는 토해낸 내용물을 살폈다. 81. 항암재가 그대로 나온 것이 확인되면 아이에게 재차 한 움큼 약을 먹였다. 81. 스물다섯 개의 알약. 81. 아이가 그 숫자만큼 살 수 있다면, 82. 더도 덜도 말고 스물다섯 살 청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82. 그 이상은 덤으로 여기겠노라. 81.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알의 항암재를 삼키고. 81. 삼십 분쯤 그렇게 겨우 다 먹이고 나면 10분을 참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다. 81. 아이는 진저리를 쳤다. 81. 약만 안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사정을 했다. 81. 그는 냉정해야 한다며 어금니를 악물고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했다. 81. 무엇을 위한 냉정함인지 스스로 혼미해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81. 아이가 몸을 뒤척였다. 81. 아이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81.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태어나자고 성화인 아이였다. 81. 그때마다 그는 어물쩍 넘겼다. 81. 하지만 머지않아 아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81. 퇴원을 결정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81. 정산을 약속한 날이 이미 지났고, 81. 어제 오후 어김없이 송계장의 호출을 받았다. 81. 원묵가로 가면서 그의 머릿속에 들어차 있는 것은 당장의 입원비가 아니었다. 81. 유일한 완치 기회인 골수이식. 81.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터였다. 81. 그러나 이식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81. 당장의 병원비조차 막막했다. 81. 저물려 광막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라도 된 듯했다. 81. 무능한 아버지였고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81. 원묵가로 들어선 그를 향해 송계장이 대뜸 말했다. 81. 내일부터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81.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에 정산하겠습니다. 81. 송계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81. 그깟 돈 때문에 아이를 죽일 셈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담긴 웃음으로 여겨졌다. 81. 그는 거푸 사정을 했다. 81. 송계장은 줄곧 외면한 치였다. 81. 바지까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할 판인데 어느 순간 왈칵 화가 치밀었다. 81. 치료를 중단하겠다니 아이더러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81. 그제야 송계장이 눈을 맞추며 말했다. 81.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어야죠. 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봐요. 81. 선생님이 우리라면 언제까지 처분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81. 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81. 참 답답하시네. 시간이야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81. 집을 내놓았습니다. 곧 거래가 될 듯합니다. 81. 내놓을 만한 집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81. 아이의 첫 입원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고 81. 지난해 전세를 월세로 받고 가며 병원비를 충당했다. 81. 집을 내놓았다고 한 것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단칸방 보증금을 두고 한 말이었다. 81. 알량한 이제까지의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할 보증금이었다. 81. 송계장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더니 입을 열었다. 81.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죠. 일단 보증인을 세우는 수밖에요. 81.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게 병원의 방침이라고 했다. 81. 이 편 사정을 고려한 선처라고 송계장은 덧붙였다. 81. 재산세 1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81.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라는 사실에 그는 기가 질렸다. 81. 세상을 병주둥이처럼 좁혀놓고 살아왔다. 81.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여간 힘겹지 않았다. 81. 그러므로 한 명이라도 깊게 오래 사귀자고 다짐했다. 81.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81. 모레까지 시안을 주겠다는 송계장의 말을 등 너머로 들으며 원목가를 나왔다. 81. 난 성우가 싫습니다. 81.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주 나쁜 일인지 알아요. 82. 그렇지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82. 성우는 나와 같은 3학년입니다. 83. 나는 몇 번인가 진짜 3학년이 맞느냐고 물었죠. 83. 솔직히 성우처럼 멍청한 3학년은 처음이거든요. 83. 성우한테 체스 두는 법을 열 번도 넘게 가르쳐줬어요. 84. 그런데 아직까지 말을 옮기는 법도 제대로 몰라요. 84. 참 답답한 앱니다. 85. 체스만이 아니랍니다. 85. 체스보다 훨씬 쉬운 게 레고 만들기인데 성우는 한심하게 만들어 놓곤 하죠. 85. 성우에게는 해적선 레고가 있습니다. 85. 무척 근사한 레고죠. 아주 비싼 거예요. 85. 아무리 근사하고 비싸면 뭐래요? 85. 해적선이 아니라 난파선 꼴을 만들어 놓는걸요. 85. 게다가 애꾸눈 선장을 번번이 배 꽁무니에 놓아두잖아요. 85.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요. 85. 난 말해줬습니다. 86. 해적선에서 제일 높은 건 애꾸눈 선장이고 86. 부하들을 지휘하기 위해선 배 앞쪽에 있는 게 맞다고요. 86.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87. 성우는 멍청이일 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에요. 87. 자기 거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나요? 87. 멋대로 하라죠. 87. 어차피 난 레고가 없고 레고의 주인은 성우니까요. 87. 그렇지만 조금 전 성우가 애꾸눈 선장으로 87. 내 머리통을 때린 건 참을 수 없어요. 87. 다시는 성우와 놀지 않기로 결심했죠. 87.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88. 한두 번 결심한 게 아니거든요. 88. 우리 병실에 성우 외에는 내 상대가 없어요. 89. 내 침대 옆에는 두 살짜리 사내 아이가 89. 성우 옆에는 이틀 전에 입원한 새 침대기 중학생 누나가 있지요. 89. 다음아 좀 먹어보렴. 89. 성우 엄마가 수박에 담긴 접시를 들고 옵니다. 89. 고맙습니다. 89. 하지만 입을 다문 채 성우한테 얻어맞은 머리통만 만집니다. 89. 성우가 너무 아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래. 89. 다음아, 네가 이해하렴. 89. 나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89. 발목, 무릎, 허리, 팔, 가슴, 이마에까지 90. 두꺼운 벨트로 꽁꽁 묶였어요. 90. 정다움이 아니라 꼭 고장난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90. 곁엔 아무도 없었고요. 90. 방사선을 발사하는 기계 불빛만 보였죠. 90. 마이크를 통해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90. 굉장히 무서웠어요. 90. 머릿속엔 온통 나쁜 생각들로 와글와글 했고요. 90. 성우는 다음이랑 레고놀이를 계속하고 싶다네. 90. 레고는 너무 시시해요. 91. 그럼 체스를 두지 그러니? 91. 저 바보랑요? 91.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참았어요. 91. 성우 때문에 성우 엄마를 기분 나쁘게 만들 것까진 없잖아요. 91. 사실 성우 엄마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91. 아빠한테도 친절하고요. 91. 성우 엄마가 내 어깨를 어루만지고 돌아섭니다. 91. 멍청이 성우에게 부러운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91. 하나는 해적선 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엄마입니다. 91. 하나님한테 화딱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91. 모두에게 공평하다면서 91. 왜 나한테는 성우 엄마 같은 엄마가 없느냐고요. 91.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91. 잘난 척 같지만 나는 성우보다 백배쯤 똑똑해요. 91. 성우에게도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어야겠죠. 91. 그래서 하나님은 성우한테 해적선 레고도, 좋은 엄마도 좋나 봐요. 92. 똑똑한 것과 좋은 엄마, 만일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좋은 엄마 쪽을 고르고 싶어요. 91. 내 마음을 알면 아빠는 무척 속상해할지도 몰라요. 92.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답니다. 93. 좋은 엄마가 있다면 아빠 혼자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93. 그동안 꽤 많은 책을 번역해왔다. 94. 소설, 에세이, 전기, 자기개발, 너절한 잔문에서 실용서까지. 95. 출판사가 의뢰한 번역물들이었다. 95. 무엇을 의뢰하던 게이치 않고 원고를 건네주었다. 95. 그는 순종이 몸에 밴 번역가였다. 95. 그는 순종이 몸에 밴 번역가였다. 96. 적어도 출판사 입장에선 그랬다. 96. 거절해 본 적도 마감 시위를 넘기지도 않았다. 96. 두 권의 소설 역시 출판사의 의뢰였다. 96. 졸지의 출판사가 파산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97. 원고는 석 달째 노트북에 저장된 채로 있었고, 97. 막 일곱 번째 출판사에 파일을 넘겼다. 97. 정 선생도 알겠지만, 97. 요즘 출판시장이 완전히 가수다. 97. 소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97. 명인 출판사 홍인수 사장의 말이었다. 98.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구구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99. 여덟 번째 술래의 길을 떠날 수밖에. 99. 그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며 말했다. 99. 번역할 게 있으면 맡겨주십시오. 99. 그러겠소. 있다면 말이요. 99. 절반 가까운 출판사가 문을 닫았고, 99. 그 나머지도 그저 망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실정이라오. 99. 어죽하면 한 권이라도 출판을 자제하는 그만큼이 이익이라고들 하겠소. 99. 사장실을 지나 막 편집부를 나서려는 순간, 99. 요란스럽게 문이 열렸다. 99.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문을 연 장본인을 건너다 보았다. 99. 이 편에서 무어라고 하기도 전에 저 편에서 손을 내밀었다. 99. 허이, 정호연! 도대체 이거 몇 년 만이냐? 99. 이국성. 99. 국문과 출신으로 학과는 달랐지만 물리대 한 울타리에서 동인활동을 함께한 친구였다. 99. 대학을 졸업한 이후 어느 동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것이 마지막이었다. 99. 이국성이 다시 사장실로 그를 이끌었고, 99. 곧 이국성의 출연 이유를 알아차렸다. 99. 전함 왔어? 99. 홍 사장이 이국성의 매형인 셈이었다. 99. 잘하면 이곳에서 부질없는 순례를 끝낼 수도 있겠구나. 99. 그는 얼른 마른 침을 삼켰다. 99. 이국성이 그들의 인연을 홍 사장에게 소개했고, 99. 담내처럼 그는 이국성의 평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99. 동인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국성은 시인이 아니라 평론가로 지난해 문학지에 추천을 받았다. 99. 그때 양력에 의하면 이국성은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었다. 99. 이국성이 정색을 하며 물어왔다. 99. 그동안 자네 시를 통보질 못했어. 안 쓰는 건가, 발표를 미루는 중인가? 99. 못 쓰는 거지. 99. 달리 대답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다. 99. 더는 묻지 말라는 속셈이기도 했다. 99. 이국성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99. 자네 같은 친구가 못 쓰면 도대체 누가 시를 쓸 수 있지? 99. 웃을 도리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 역시 간간히 의문에 사로잡히곤 했다. 100. 시를 안 쓰는 건지 못 쓰고 있는 것인지. 100. 시를 안 쓰겠다고 다짐하진 않았다. 100. 안 써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다. 100. 시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시절이 있듯, 100.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났다면 정말이지 그만 써도 좋을 시였다. 100. 그 이유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내였고 아이였다. 100. 홍 사장이 그에게 물었다. 100. 이제까지 발표한 시가 몇 편이라데요? 100. 대략 50, 60편쯤 됩니다. 100. 13편의 시로 문학지 신인상을 받았다. 26되던 해였다. 이후 3년 남짓, 일간지를 비롯해 각종 문학지에 제법 많은 시를 발표했고, 때로 분해 넘치는 찬사를 받곤 했다. 우리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는 게 어떻겠소? 잘만 꾸미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시집이라오. 괜히 번역에 힘 빼지 말고 내 말대로 하는 게 어떻겠소? 한참 시에 몰두할 무렵, 몇 군데에서 시집 출판을 제의받았다. 극구 사양했다. 시집으로 엮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당시 그의 생각이었다. 시를 쓰지 않은 채 수년이 흘러갔다. 이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이름 석자마저 새까맣게 잊고 말았으리라. 홍 사장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시집이 서너 권씩 올라가는 요즘 출판 풍토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그는 홍 사장이 과연 자신의 시를 읽어보기라도 했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선 간질간질한 시를 한 스무 편만 써요. 왜 있잖소? 소녀 취향에 걸맞는 시들. 그리움이니, 사랑이니, 이별이니, 눈물이니 하는 것들 말이오. 요즘엔 그런 시집들이 나가요. 문학임네 하고 폼 잡는 건 내놓는 그 즉시 반품이지. 그는 힐끔 이국성을 바라보았다. 이국성이 그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재빨리 외면했지만 달리 시선 둘 곳이 없었다. 간질간질한 시를 전면에 배치하고 제목을 근사하게 뽑고 표지에 꽃 한 송이 심플하게 얹으면 된다오. 홍 사장의 말을 이국성이 받았다. 호연이의 성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겠는데요, 명? 이 친구의 시는 삶의 성찰을 통해 우러나온 진짜백이거든요. 누가 기존의 시를 두고 하는 말인가? 전략적으로 스무 편 정도 만들자는 거지. 성찰의 높이를 낮춰서 말이야. 안 그렇소, 정선생? 글쎄요. 그 간질간질한 시를 과연 내가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요. 심각할 필요 없어요. 정선생 능력이면 사나을 만에 뚝딱 만들어낼 텐데 뭘 망설이죠. 저남 친구이고 하니 선인세는 섭섭지 않게 드리리다. 인근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이국성이 물어왔다. 정말 명말대로 활참이냐? 그는 홍 사장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딱히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갈림길에서 이쪽 저쪽을 오두망찰하고 있다고나 할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베스트셀러라도 만들어 주먹받고 싶은 거야. 단순히 돈이 필요한 거냐? 시집도 내고 돈도 된다면 괜찮은 일이지. 그가 심드렁하게 대꾸하자 이국성은 미간을 찌푸린 채 수하부다 말했다. 너? 이상하게 변했다? 옛날의 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런 제의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을 테고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겠다. 이게 너의 진짜 모습 아니었어? 하루를 살면 하루치의 치욕과 마주하는 나날이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것일까? 세상과의 불화가 날로 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과 화해하고 싶었다. 타협 혹은 비굴이라고 해도 좋았다. 아이만 살릴 수 있으면 죽은 개의 신용이라도 마닿지 않으리라. 홍 사장 말대로 간질간질한 시 몇 편 쓰는 아니, 만드는 일이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소. 이국성이 길게 한숨을 토해냈다. 내가 왜 시를 포기하고 평론을 택했는지 알기나 해? 정호연, 바로 너 때문이었다. 기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너보다 잘 쓸 수는 없었으니까. 그걸 인정한 셈이지. 그랬지. 너의 시는 기막히게 좋았다. 나를 한없이 주눅들게 할 만큼. 그런데 이제 와서 시시걸렁한 시나 쓰겠다고? 날 실망시키지 마라.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꾸짖기에도 분주한 이로선 타인의 감정을 살필 여유조차 없는 법이었다. 그간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다시 시를 써라. 시시걸렁한 게 아닌. 예전처럼 진짜 시를 말이다. 과연 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질간질한 시 몇 편 만들자고 들면 못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난 말이다. 당분간이 될지 앞으로도 내내 그러할지 모르지만 시를 쓸 생각이 없다. 시를 쓰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아이 곁에서 태어나게 시상을 떠올리고 그걸 시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시시걸렁하다 못해 더한 짓거리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이국성은 동인활동을 하던 친구들의 근황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이야기가 주춤한 사이 그는 이국성을 굳이 찻집으로 데려온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집들을 팔고 싶어. 네가 사줬으면 좋겠다. 대학 시절 이국성은 그의 찻집방을 자주 찾아왔다. 그가 소장한 시집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몇 차례인가 시집들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의했다. 밥을 굶으면서 사 모은 시집들였다. 시집을 얻기 위해 학기 중에도 막노동판을 기웃됐다. 여름엔 고깃배를 탔고 겨울엔 첩첩산 중 산판을 헤맸다. 이천여 권의 시집 속에 묻혀있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던 시절이었다. 대부분 초판본이었다. 희기본에 속하는 시집도 여러 권 있었다. 30년대 카프 계열 시인의 육필 시집 전쟁 중 발간된 요절 시인의 시집은 겨우 서너 권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국성이 물었다. 시집을 팔겠다? 뭔가 단단히 작심한 모양이다. 정말 다신 시를 쓰지 않을 생각이냐? 네가 소장하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네 연구에도 적잖이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새빵을 처분하고 나면 더 이상 간직할 만한 공간도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모든 게 귀찮아요. 마구마구 짜증이 납니다. 침대 밑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내 몸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별들을 먹어치운다는 우주의 블랙홀처럼요. 내 머릿속 생각 주머니에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시끌시끌해요. 지니 고모 때문입니다. 고모가 찾아오는 날에는 별별 생각을 다하게 된다니까요. 지니 고모는 친척이 아닙니다. 아빠의 후배죠. 후배가 꼭 여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후배라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여자인 고모뿐입니다. 난 어른들하고 금방 친해진답니다. 아주 쉬워요. 어른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면 된답니다. 고모는 생각이 복잡한 어른인 것 같아요. 나랑은 잘 안 통해요. 애꾸던 선장의 몸에 부하의 머리통을 끼워놓은 레고처럼 같이 있으면 어색해요.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친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모는 벌써 한 시간이 넘게 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고모는 고모대로 그냥 멍충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내 몸은 엉망진창이랍니다. 고모가 온 이후 다섯 번이나 토했거든요. 토해봤자 노란 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참 귀여운 머리핀이네. 고모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위에 올려놓은 코핀을 집어듭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쳐다봅니다. 고모한테 분명히 말해둬야겠어요. 선물할 거예요. 누구한테? 만일 영재 누나가 물었다면 유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겠죠. 영재 누나랑은 마음이 통하니까요. 한번 해봐도 되겠니? 안 돼요, 안 돼. 목에 생선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고모는 코핀을 귀 밑머리 위에 꼬꼬합니다. 어때? 예쁘니?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만 슬퍼요. 일기장에서 선생님의 글씨를 발견했을 때처럼요. 다음이가 좋은 결심을 했거나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렴.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 뒤로는 절대로 일기에다 나만의 비밀을 적어놓지 않아요.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죠. 고모가 핸드백에서 손꼬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꽃핀을 제일 먼저 머리에 꽂아야 할 사람은 바로 유나예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고모가 한번 해본다고 달아 없어질 꽃핀도 아니니까요. 또 꽃핀이 유나에게 어울릴지 고모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꽃핀이 꼭 필요하지도 않을 짧은 커트머리의 고모예요. 짧은 머리카락 속에서도 분홍빛 코스모스는 근사합니다. 안심이에요. 꽃핀은 유나처럼 긴 머리카락에 아주 잘 어울릴 거고 유나는 고모보다 훨씬 멋진 모습이 될 테니까요. 고모가 꽃핀을 풀어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짧게 한숨을 내쉽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모는 나를 핑계로 아빠를 만나러 오곤 하죠. 아빠는요 요즘 계속해서 외출을 한답니다.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아침 일찍 나갔다 어두워져야 돌아오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고모에게 말해줘야겠어요. 아빤 저녁때나 올 거예요. 아니 지금 오시는 중이란다. 고모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통화했거든. 아빠가 병실로 전화한 것은 고모가 오기 전이었죠. 그때 아빠는 말했어요. 늦어질지도 모르겠다고요. 어른들은 거짓말 선수예요. 왜 선수냐면 자주 하기도 하지만 거짓말 속 진실을 알아차리려면 꽤나 시간이 걸리거든요. 고모는 선수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당장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모가 방긋이 웃으며 말합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아빠 핸드폰으로 연락해보렴. 핸드폰이요? 고모는 핸드폰 번호를 또박또박 일러줍니다. 외우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핸드폰이 없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편리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랬어요. 남들처럼 아빠도 편리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나는 아빠 아들이 아닌가 봐요. 화가 나서 머리가 펑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나는요. 유나를 조금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유나 생각만 하고 싶지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자유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아빠한테 분명 미안한 일이 될 거예요. 아빠는 내 생각만 하니까 나도 아빠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틀렸나 봐요. 아빠의 아들인 나한테는 핸드폰 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모한테는 번호까지 잘도 가르쳐줬네요.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아빠한테는 고모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니?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 호호호 웃음소리가 스스로 듣기에도 지나치게 컸는지 고모는 얼른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른들이나 쓰는 거야. 꼬마는 이렇게 물어야지 좋아하느냐고. 난 꼬마가 아니에요. 그러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아주 많이요. 어떻게 다르지? 아빠가 그랬어요. 강아지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다고요. 아빠는 또 말했죠. 사랑은 자신의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요. 목숨까지요. 아빠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 거지 좋아한 게 아니랍니다. 좋아한 거라면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다음이는 내가 아빠랑 친한 게 좋으니 싫으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고모의 기분을 망쳐버릴 테니까요. 어른들에게는 기분이 아주 중요한 모양이에요. 기분에 따라 좋은 편과 나쁜 편을 재빨리 결정해버리거든요. 대답 대신 진짜로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아빠랑 결혼할 건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아빠가 고모랑 결혼하게 되나요? 미리 말해두지만 아무래도 난 괜찮아요. 갑자기 내 자신이 훌쩍 커버린 것 같습니다. 하룻밤 만에 하늘까지 자라난 자크의 콩나물처럼요. 거짓말 명수인 어른처럼요. 고모는 웃습니다. 내 진짜 마음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이 웃기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